24번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정전화폐로에서 Q1의 역할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보면 전자를 전공한 사람들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전자공원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어렵고 해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동작원리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여기 정전압 다이오드는 얘예요. 정전압 다이오드에서 정전압이 나와서 이쪽 R1하고 R2로 이렇게 분배되고 토탈은 이쪽으로 나온다. 이러고서 여기에서 얘가 열었다 닫았다 해가면서 전류를 제어한다 해서 얘가 제어용이고 얘는 증폭용이다. 그리고 얘는 정전압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건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굳이 굳이 해석한다. 한들 잘 이해해도 안 가고요. 그래서 제어용으로 암기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5번 그림은 비상식 예비전원 공급회로이다. 직류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그 위치로 적당한 곳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얘가 브릿지 다이오드죠. 브릿지 다이오드 얘가 브릿지 정류회로입니다. 전파정류회로죠. 브릿지 정류는 전파정류회로입니다. 그리고 1번 여기 AB 사이를 보면 여기 교류 220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교류 220이니까 AB, AB 사이를 보면 이러한 파형이 큰 파형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큰 파형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CD를 보면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작게 줄여준 거죠. 여기도 교류 아직은 교류예요. 그거를 작게 줄여줬어. 이렇게 줄여줬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야? CD 사이예요. 여기도 교류죠 아직. 이렇게 줄여진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F부분, 이 F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시간대에 이 파형들이 들어와가지고 브릿지를 거친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시간대로 나눠보면 우에 부분 당연히 플러스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위쪽 부분이 들어가면 위쪽 부분이 플러스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이 플러스니까 다이오드가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면 이쪽으로 이쪽이 플러스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저항, 이쪽 R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우에 쪽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쪽은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흘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든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오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플러스로 오니까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이렇게 오더라. 그리고 또 플러스가 와도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가 와도 이렇게 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온 것이 여기 E하고 F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파 정류가 된 건데 전파 정류가 되더라도 이렇게 니플이 상당히 크죠?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상당히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콘덴서를 달아보자.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높게 콘덴서에 충전해서, 큰 전압이 충전해서 서서히 방전해서 이렇게 흘러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충전해서 서서히 흘러고, 충전해서 서서히 흘러고,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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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어떻게 되더라. 파형은 이러한 모양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은 하지만 직류에 가깝게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반따되게 만들려면 아이스를 정전압 아이스를 써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콘덴서만 쓰더라도 거의 직류와 흡사한 이런 전압이 생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선 쓴다? 여기죠. E와 F사이에 넣어가지고 직류전압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우리가 평평하니까 평활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활회로. 평활회로는 뭘 사용한다? 콘덴서를 사용한다. 그래서 직류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